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참부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죽게 더 나가기 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정결하게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는 순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울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답답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상함을 생각할 때 그 답답함이 자유함으로 바뀌고 또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제 가운데 자유하고 자유하고 또 주님께 감사 울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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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은 애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최산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수원에서 자유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 애옹 그 사랑으로 나의 영혼 최산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수원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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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최산받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왼쪽으로 요거 사랑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줄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연을 여쭤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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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찬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분결함과 그대 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찬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그대 내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그대 내 다 갚을 수 없네 나의 주님께 못 박혀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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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찬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말 위에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찬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흘린 피 난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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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흐름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빛나니는 아오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보는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빛나니는 아오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빛나니는 아오니 피하고 피하나 예수의 피밖에요 한국의 많은 교회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이면서 걱정하는 것은 성도들이 몸이 불안해지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because it's very difficult for all the people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at time of coronavirus when we see that all the saints of Hong Kong will desire to come to the sanctuary to worship the Lord I believe that God has given us a grace of truly longing for the precious blood that Jesus shed on the cross let us truly gather our hearts to worship service as we sing the next prayed song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짓같은 십자가 짓같은 오세이 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 주를 가까이 하니 십자가 짓같은 오세이 날 십자가 짓같은 오세이 날 십자가 짓같은 오세이 날 십자가 짓같은 오세이 날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내 양복이 돌에 헤매고자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 천성에 가 어머니 생명의 배달이 그대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목소리 넘쳐서 사자를 찬송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생명의 배달이 그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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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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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성전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죠. We are going to study the knave and the most holy place. The knave or a holy place and the most holy place. was where God showed Ezekiel the twelfth time. It's the twelfth place where God showed Ezekiel. Last time we examined the porch of the temple or porch of the sanctuary. This was the eleventh place that God showed Ezekiel.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I should have gave a clearer explanation in detail.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문 현관의 모습을 잠깐 살펴봤죠. We examined the image of the porch of the temple. So let's say this is the porch of the temple. 그러면 이 앞쪽으로 이제 계단이 열 개가 있었죠. And in the front there are ten steps. 이렇게 열 계단이 있고 그리고 성전 입구가 있잖아요. And here is the entrance. 입구가 있으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There were two types of pillars at the porch. First is a side pillar. Side pillar. 벽 기둥. 이것은 지금 이 출입구 좌우에 버티고 있는 이런 벽을 벽 기둥이라고 불러요. 벽 기둥이라고 불러요. This side is called a side wall. We see that in Ezekiel chapter 40 verse 48. 그 현관에 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일이었죠. The side pillar in Hebrew is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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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단순히 벽이 아니라 벽을 만드는 데 쓰는 두꺼운 두껍고 아주 높이가 높은 기둥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히 벽이 아니라 벽을 만드는 데 쓰는 두꺼운 두껍고 아주 높이가 높은 기둥을 이야기하죠. 크기가 이것은 육십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벽 기둥은 크기가 육십척이다. 그래서 이 육십척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듯이 에스겔 성전 동쪽, 왕쪽, 북쪽에 문깐이 있잖아요. 문깐 바깥들에도 문깐이 세게 있고 안때에도 문깐이 세게 있는데 그 문깐에도 문깐이 세게 있는데 그 문깐의 높이도 역시 육십척이었죠. 문깐의 높이도 역시 육십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0장 14절 말씀 보니까 현관을 청량하니 20척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현관이 역시 히브리어로 아일 겹 기둥인데 거기 20척이라는 번역은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고려했었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슈시 만마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슈심이라는 단어는 슈심이라는 단어는 이십이 아니라 육십을 깨요. 그래서 암마, 육십 척이다. 그래서 강 문간에 있는 현관 높이도 육십 척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의 현관 높이도 역시 육십 척이야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수룩바벨 성전의 높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수룩바벨 성전의 높이도 역시 육십 척으로 육십 규빗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규빗을 척으로 도량을 바꾸면 에스겔 성전도 육십 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 성전의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에스겔 성전의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높이도 육십 규빗 10 규빗이다. 역시 육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둥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은 원주 기둥이죠. 동그랗게 되어있는 기둥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성전 현관을 들어가려고 하면 좌우에 이렇게 기둥들이 양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으로 되어있는 이 기둥. 이 기둥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암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암무드. 이것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 기둥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원 기둥은 역시 성경의 길이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둥과 길이 제 11권 여호와 삼마 예수의 성전을 보면 저자이신 박윤식 원론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35척으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벽 기둥 이 벽의 기둥의 높이는 60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원주로 된 원 기둥의 높이는 35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둥이라는 기둥 60척이라고 그럴 때는 격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이 원주형 기둥은 35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35척이라는 근거는 뭐냐 이것은 역대야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양쪽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의 길이가 35 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빗을 에스레 성전은 전부 척으로 바꾸기 때문에 척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35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한기 기록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의 높이가 35척이 아니라 35 규빗이 아니라 18 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기둥도 기둥 받침이 있고요 또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 위에 장식이 있어요. 이걸 빼고 실제 여기 이런 핑골은 실제 기둥의 기비가 18 규빗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18 규빗이기 때문에 기둥 받침이나 또 기둥 머리라든지 그 위에 장식하는 것을 가시다면 35 규빗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기둥의 높이가 그런데 이 35 규빗을 에스겔 성전에서는 척으로 바꿔서 35 척으로 높이의 기둥을 얹혀서 35 규빗이 55 규빗이 We can conjecture that the Ezekiel's column will also be 35 long cubits high. The cylindrical column is written in Ezekiel 4 verse 49. So last hour we examined these two different types of pillars. There's side pillars like a wall, like the facade of the entrance. And also on the right and the left there is a round column, cylindrical column. So today we're going to go inside the temple. And there's a nave. And there's a porch first. And then there's a nave. And then there is the most holy place. So we're going to examine the nave, which is the holy place, and the very inside, the most holy place. So let me draw a quick diagram so we can see where we left off last time. So this is the most holy place. This is the holy place, or nave. Or this side is the porch, or entrance to the temple. And then there is a wall surrounding the temple. There's also a wall between the most holy place and the holy place, and there's another wall between the holy place and the porch. And last time we studied about the porch of the sanctuary, and we walked in this way, in the front, and there are ten steps that take us up to the sanctuary. And then when we go into the entrance of this sanctuary, the porch, the very first outer wall is five cubits thick. And there is an entranceway, and the right and the left, there is a cylindrical column, as we saw earlier. So if you cross the entrance of the porch, on this side is three cubits wide, so the entire length from the top to bottom is 20 cubits. So if you subtract three minus three, then we can see the entrance will be 14 cubits wide. And we studied this last time, in Ezekiel chapter 40, verse 48 through 49. But today we are going to study first about the nave, which is a sanctuary, or a holy place. First, there is an entrance to the nave, entrance to the holy place. This entrance is 10 cubits wide. This entrance is 10 cubits wide. What does this mean? Again, there is a porch to the sanctuary, and then there is another entrance into the nave, or the holy place. So there is an entrance. So there is an entrance that's 10 cubits wide. Now there are side pillars. Here's 5 cubits and 5 cubits wide on each side. So when we combine these numbers together, we get 20. And the thickness of this wall is actually 6 cubits. So this side is 6 cubits thick. That side, the wall is 6 cubits thick. That is found in Ezekiel chapter 41 in our main text, from verse 1 through 2. Shall we all look up this verse? Ezekiel 41, verse 1 through 2. Ezekiel 41, verse 1 through 2. Then he brought me to the nave and measured the side pillars. 6 cubits wide at each side was the width of the side pillar. So the width is 6 cubits. So the thickness of the side walls of the entrance into the nave is 6 cubits thick. So I showed you earlier. So these side pillars are 6 cubits, and 6 cubits thick. Now verse 2 says, The width of the entrance was 10 cubits, and the sides of the entrance were 5 cubits on each side. So the width of the entrance was 10 cubits wide. So on this diagram, from here, this is the entrance right here. This is the entrance. All of this is entrance. The entrance is 10 cubits wide, and the side pillar was 5 cubits wide on each side. Now the entire length of the nave is 40 cubits long. And it's 40 by 20. That's in Ezekiel chapter 41, verse 2, the second half of the verse. Let's go back to the second half of the verse. And it measures the length of the nave 40 cubits and the width of 20 cubits. So it's 40 by 20 cubits. The third, the size of the sanctuary, the size of the holy place or the nave is 40 cubits by 20 cubits. 40 cubits long and 20 cubits wide. So this was the holy place, also known as nave. Let's go on to the most holy place. Now this is the most holy place. So if holy place, compared to the holy place, this place is the most holy place. In Hebrew, it's a kodesh, ha-kodesh. Kodesh means holy. Ha-kodeshim. So the word kodesh appears twice. It means holy and holy. So it is known as the holy of holies or the most holy place. In the tabernacle, every year, the seventh month, the tenth day is the only day the high priest can enter. And we see this in Leviticus chapter 16, verse 29, and Leviticus chapter 23, verse 37, and Leviticus chapter 25, verse 9, also in Hebrews chapter 9, verse 7. The size of the most holy place is found in Ezekiel chapter 41, verse 3, and 4. So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doorway or the entrance. So the thickness of the entrance is two cubits, and secondly, the entrance or the doorway is six cubits wide. Therefore, the right and the left side pillars will be seven cubits each. So this can be drawn like this, between the most holy place and the holy place, there is the entrance. Now the thickness of the wall is two cubits. Now from here to here, there's entrance. And this entrance is six cubits wide. And the both side pillars on the right and the left is seven cubits each. So seven plus seven is 14, plus six, we get 20 again. So most holy place, both side is 20 cubits. So it's 20 by 20 cubits. So we saw the size of the most holy place. It is 20 cubits by 20 cubits. It's 20 cubits long and 20 cubits wide. That's in Ezekiel chapter 41, verse 3 and 4, our main text. Let's go back to the verse. Ezekiel chapter 41, verse 3. That he went inside and measured each side pillar of the doorway, two cubits. The width is two cubits. So the inside means you're in the most holy place, right? So going from the nave, inside is the most holy place. Measured each side pillar of the doorway in the two cubits thick. The doorway itself, or the entrance, was six cubits wide. And the width of the doorway is seven cubits. And so on the right and the left side of the side pillars is seven cubits. And verse 4, he measured its length, 20 cubits, and the width, 20 cubits, before the nave. And he said to me, this is the most holy place. In NASB version, verse 3 says, the doorway, the entrance was six cubits high, but actually in different versions of the Bible, it says six cubits wide. So we can see the length and the width are 20 by 20 cubits, but we don't see the height specified. So we can go back to the Solomon's temple and see how tall it was. The Solomon's temple, the most holy place, was 20 cubits high. That's in 1 Kings, chapter 6, verse 20. So we can conjecture that the Ezekiel's temple's most holy place is the same dimension as that of the Solomon's temple. We can see that the Ezekiel's temple, the most holy place is 20 cubits long, 20 cubits wide, and 20 cubits high. So today we have seen the size of the porch, the size of the holy place, and the size of the most holy place.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video and see how it really looks like, and then from there we will examine the Redemptive Administration therein as a conclusion. The nave in the most holy place. This is the side pillar, 60 cubits high. It's conjectured, measurement. The two columns in front of the temple, 35 cubits tall, also conjectured, measurement. The entrance into the nave is 6 cubits thick of the wall and 10 cubits wide. And the both side pillars are 5 cubits wide. And the both side pillars are 5 cubits wide. This is a nave borrowed in the holy place. It's 20 cubits wide and 40 cubits long. This is a wooden altar. The entrance to the most holy place is 2 cubits thick, 6 cubits wide. The both side pillars, 7 cubits wide. The both side pillars, 7 cubits wide. And this is the most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It's 20 cubits long, 20 cubits wide Now let us examine the redemptive historical lesson about the name and the most holy place Next time we'll talk about the foundation how high the foundation was It is a bit complicated so I hope that all of you will come to the fourth service next week so that it can be easier for us to understand When we understand the word and message in the Bible I'm sure that God will give us great blessings So let's go on to the conclusion What is redemptive historical administration? The first lesson that we can obtain At the porch The entrance of the porch And as we go into the holy place And then into the most holy place But we can see that the entrance As we saw last time At the porch it was 14 cubits wide The entrance to the nave or the holy place was 10 cubits wide And then the entrance to the most holy place And then the entrance to the most holy place was 6 cubits wide And we can see that further when you go into the sanctuary The entrance becomes narrower So we can check this in our diagram So at the porch So at the porch the entrance way was 14 cubits wide But then it gets narrower at the entrance into the nave It's only 10 cubits wide So going from 14 to 10 to 6 cubits So going from 14 to 10 to 6 cubits Now most holy place is where we meet God And in order to meet God we must go through a narrow gate That's what Jesus said in Matthew chapter 7 verse 13 through 14 So we must go into a narrow gate Wide gate is a bronze that many people will come through But it is the gate that leads to destruction But this narrow gate is a gate that leads to life And because it is narrow there will be less people seeking this narrow ways And the generation that we live The way to believe in Jesus and go to the kingdom of God is going to be very narrow There will going to be more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that will hinder us from going nearer to Jesus I hope that we can realize that the path toward the kingdom of God will become narrow and narrow due to many tribulations and persecutions But let us also mean that there will surely be a gate although the ways get narrow the gates are surely there Because the kingdom of God surely exists And John chapter 14 verse 6 Jesus says I am the way and life And no one can come go to father except for me Also in John chapter 10 verse 9 through 10 Jesus says I am the gate of the sheep I am the gate of the sheep and through this gate you will gain life and you will receive abundant goal and pastures and pastures Although there may be much tribulations and hardships upon us right now that is in joy and continue on this narrow pathway so we can ultimately enter into life I pray this blessing upon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e second lesson we can learn is about the wooden altar We saw that earlier in the video Right before you go into the most holy place In other words in front of the doorway to the most holy place we saw this wooden altar This altar of wood as we saw the dimensions it's two cubits long and three cubits tall So the height was three cubits and the length and the width were the same two cubits That is found in Ezekiel 41 verse 22 Ezekiel 41 verse 22 But there was nothing found on top of this altar or wood And also it is called as the table that is before the Lord The table that is before the Lord Shulhan Shulhan is a Hebrew word So we can see that in the Moses tabernacle In front of the most holy place there was the altar of incense And on the north side is where the table of the bread of the presence was Again in Moses tabernacl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most holy place there was the altar of incense and the table of the bread of the presence was on the north side So we can see that this altar of the wood actually has both of these functions So in order for this altar to play this function there has to be a sensor to burn the incense but there was no sensor There has to be a bread on the table but there was no bread So what does this mean? From the sensor the incense will be burning And this sensor or this incense is referring to the prayer of the saints as we've seen in Revelation chapter 5 verse 8 and chapter 8 verse 3 to 5 So when we pray our prayer will reach the heaven and the bread Jesus said I am the living bread That's in John chapter 6 verse 51 and 58 So anyone who eats this bread shall never die So but in Ezekiel's temple there is no incense there is no bread What does this mean? Ezekiel's temple is where we meet God So there is no need for prayer of while we live on this earth because we cannot meet God directly we meet Him through prayer we meet Him through word But now we are in Ezekiel's temple in Ezekiel's temple in the city of the New Jersey We will meet God directly So we will listen from God directly So we will listen from God directly So we will listen from God directly So there is no incense there is no need for the bread How wonderful is this place It's really difficult to pray To really pray while fasting And praying Engaging ourselves in prayer to the point that we sweat for an hour or two The prayer can be very difficult As we read the scriptures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3-4시간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But if you listen to it for 3-4 hours there will be very difficult for us But when we go to the kingdom of God we will be able to hear the voice of God directly We will be able to have a direct fellowship with God There is no space between us and God and this world is coming So we will see a Father God face to the face We will see a Father God face to the face Let us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such a place and time So to get into this world We have to go through a narrow gate Receiving the word and going through a narrow gate It's limited to the kind of persecution and tribulations there may be There is no concept due to these heart truths But let us truly enjoy to the end We will see through the narrow gates And I pray this blessing upon you in the name of the Lord Let us all pray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I'm blessed Holy Lord's Day Although we are able to come to your sanctuary to worship you Thank you for blessing us to worship you through a video on online So that we can still worship you with all our hearts and minds And the truth and spirit Father, we are going to the Holy Spirit Father, we are going to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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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narrow gate is narrow And the way is very small But whatever kind of hindrances or persecution there may be Help us to break through all these hurdles And we can enter into the gate of life The gate of transformation The holy Spirit We are going to the Holy Spirit We believe that there is the paradise of eternal life Please look at everyone of your sins Surely enter into your kingdom Today the whole world is suffering from the normal coronavirus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넉넉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도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혼란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배의 복을 부신 것처럼 모든 사업이 안되고 장사가 안되고 모든 경제가 다 막혀있지만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가정에도 백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우한 질거 병마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의미가 마렸 draw upon 속으로 진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을 깨끗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릇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망이 안 물러갈지이다 온 몸이 깨끗이 남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마다 천천만 만의 복이 받아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45구 자세히 하루속히 코로나19를 퇴치시켜 주시고 전 세계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비브 사비브로 지켜주셔서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사업에 얼씬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강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대로 승리한 줄로 믿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greatly blessed. Let's sing hymn number 255. 너시오라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찬빛이 되신다 한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은 멀리 전하라 최서수네 최서수네 얼개여 있는 사랑 말도마다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번져대기 위해 주의 수고를 달리알리사 이미 후 소식 고쳐가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더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을 참 사랑이시다 현미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남님의 죄를 안당하셨다 이 깊은 소식 고쳐가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하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임서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깊은 소식 고쳐가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두려움과 긴장 속에 지내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맞아 비록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강제일교회와 평강의 모든 가정을 평강제일교회 사비부 사비부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개의 바이러스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모든 땅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사명이 저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이 환란의 때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복사 말씀에 집중하는 평강의 모든 인도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독자리를 어머니 같이 통곡해야 한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죄와 순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낙은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변화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과 변화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결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말씀에 감사하여 복원하고자 합니다 늘 부족한 허물이거나 감사의 마음을 아마 아버지께 드리우니 아버지께서 뜻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집장과 사업에 멈추는 감사가 충만한 여와 삶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In Jesus name we pray Amen 성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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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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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